다음날 다음날 괜찮은거 먹어 먹어 아이고 괜찮은거 먹어 괜찮은 다음날 괜찮은거 먹어 괜찮은거 먹어 나비새끼 먹어 빨리 아이고 예쁜아 예쁜아 아이고 요새는 좀 살이 좀 붙었다 바짝 걸어가지고 있었는데 요새는 안목하게 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괜찮애 놀래가지고 요새는 좀 살이 좀 붙었어 닭가슴살하고 혹시 영양간식하고 먹어 그래 살아가고 그래 골고루 먹어야 돼 후 후 야가 4년전에는 엄청 꼬랐거든 팔을 많이 쪘네 팔을 많이 붙었네 한 년전에는 완전 삐짝 걸어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고 새끼가 실패를 많이 했어 풀삼다 자 봐봐 귀엽네 예 이쁘나 나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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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왔는데 엄마야 이쁘나 아줌마가 찾으니까 없다 껌슨이가 쫓기난다 아 나비하고 네 껌슨이 쫓기 쫓아내고 너는 왔어 엄마야 웃긴다 야 엄마야 나비 나비 새끼 네 껌슨이 왜 쫓아내고 아이고 야 세상에 아줌마가 놔두고 왔기는 놔두고 왔는데 응 아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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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는 우리 이쁜이는 살이 진짜 많이 쪘다 차 조심해라 이리와 자 차 온다 차 온다 차와 차 아이고 저 집 있는 데 가서 있어 이쁜아 집 있는 데 가서 있어 그래 그래 저 집 있는 데 가서 놀아요 차 있는 데서 막 놀지 말고 응 차 있는 데서 놀지 말고 집 있는 데 가서 놀아 나비 새끼 네 껌슨이 어디다 쫓아내 비서 어머야 세상에 막 응 아줌마 놔두고 왔긴 놔두고 왔는데 너도 먹고 집 있는 데 가서 놀아 응 어머나 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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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고래 싸우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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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아 집 있는 데 가서 놀아라니까 나비 새끼 다 먹고 집 있는 데 가서 놀아라 이 차가 지금 많이 다닌다 알았제? 눈치 보지 말고 고마워 발자국 소리 보고 먹어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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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нап 아줌마가 너무 기분이 좋다. 이쁜아, 저 집인데 가서 놀아. 찻길이라서 안 돼, 위험해. 알았지? 아이고, 나비새끼. 쫄쫄쫄쫄쫄 따라다닌다. 나비새끼. 저 눈약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찻길에서 놀지 말고 집인데 가서 놀으라니까 아줌마가 불안하거로 만든다. 가자. 아줌마가 같이 집에 가자. 집에다가 있는데 인도를 해놓고 가야되겠다, 아줌마가. 그래야 안심 놓이지. 이쁜아, 이쁜아. 우리 이쁜이. 꼬꼬, 꼬꼬. 이쁜아, 이쁜아. 이쁜아. 아줌마가 그 다음에 얘기했다고 그래도. 아이고, 이 새끼들. 도, 도, 도.